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. 이제 곧 뉴스를 상영하겠습니다. 개소리 집어치어. 에이. 거짓으로 학생과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온 너희들을. 오늘 단계하러 왔다. 나 김도한이다. 야 이 빨갱이 자스트라. 이것은 수류탄이오. 죽지 않으려면 까불지들 말더라고. 아야 날려라. 여기가 어디요? 아 병원이요. 고자가 된다. 그런 말인가? 고자라니. 아니 내가 고자라니. 이게 무슨 소리야. 고자라니. 내가 고자라니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내가 고자라니. 말도 안 돼. 김도 안 돼. 이 반동로봇이 새끼가 말도 안 돼. 말도 안 된다고. 여기는 그야말로 저놈들의 소문입니다. 어머니. 빠니치 헌이대에 알려주세요. 그러게 왜. 공산당인가 뭔가 해서 이 모양이냐. 아 어서요 어머니.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. 김두한 놈들이 올 거예요. 그놈들이 오면 내가 죽는다고요. 어서 가서 전화를 하세요. 어서 가서 전화를 하세요 어머니. 이어.. 더 있었구만 시명이. 나 두한이야. 보여왔는지 알겠나? 용서. 무슨. 이. 안 돼. 자. 안 돼. 자. 구자가 된. 잡아라. 반동로봇. 병치. 새끼. 여. 개소리 집어치어. 죽어 임마. 용서해주시오. 제발. 집도 안 돼. 자. 나 좀 살려주시오. 개소리 집어치워! 정신을 만들어 주겠다. 에이! 아아! 으아! 말도 안 된다고!